205번이요.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얘가 되었어요. 상수 A, B, C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구하시고 얘가 3승이잖아요. 얜 잘 보시면 X3승 X30 이렇게 나와요. 그럼 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성립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얘는 조립제법을 쓰겠어요. 1, 0, 마이너스 31, 마이너스 30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30, 30,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0 이렇게 식을 인수분해 줬어요. 얘도 인수분해 되죠? 6, 5, 30으로. 그래서 X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되죠? 그럼 근이 뭐야? 새 근은? 여기서 A, B, C니까 A는 1, B는 마이너스 6, C는 5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. 그죠? A제곱, B제곱, C제곱 그러면 1 더하기 36 더하기 25 해서 30장 열심히 확인흡 tú 3 이렇게 나눠요. 그게 50еля 세곱ague 13 넘는 BTS 10년이 7일 2 keep up 3 이 정도면飯 2를 비교해 beings